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5명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비교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남지역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5명의 대선 후보 사이에서 충청권의 화두는 단연 화력발전소 문제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에 나서지 않겠다며 신서천 1호기 건설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를 내세웠고 안철수 후보는 당진 에코파워 1, 2호기에 대해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신규 건설 없이 단계적으로 비중을 낮추겠다고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약의 하나로 당진 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현재 추진 중인 신서천 1호기와 당진 에코파워 1, 2호기 건설 등이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후보별 눈에 띄는 지역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충남을 역사와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육성하고 장항선 복선 전철화로 수도권과 장항간 소요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철도교통망 확충과 함께 백제고도 역사유적 관광벨트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는 명확한 지역 공약보다는 이슈별 공약에 중점을 뒀습니다. 충청권 지역 공약에 있어서 대전에 비해 충남 공약은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적다는 평가여서 남은 3주 동안 대선 후보들의 새로운 공약 제시가 표심 확보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